이달의 과학기술자상 6월 수상자로 카이스트 김상욱 교수가 선정됐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는 탄소 소재의 특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김 교수를 6월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교수는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등 탄소 소재에 2종 원소를 치환하는 방식을 도입해 전기적 물성을 미세하게 조절하고 이를 다양한 소자에 적용시켜 성능을 극대화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.